각 분야의 쎈언니들이 발의를 했습니다. 이름하여 쎈언니가 돌아왔다 듣지. 전현무 씨와 또 소문이 좀 웃음. 아 정말 짜증나요. 근데 정말 우리가 더 짜증나요. 제가 더 짜증나요. 아니 괜히 맞잖아요. 아니 뭐 이렇게. 너 허영재 언니 만나네. 전현무가 꽂아줬나 보네. 또 이렇게. 이런 거예요. 내 자리도 지키기 힘들어. 맞아. 회식도 일의 연장이고. 아우 머리 아파. 아우 나 멀었죠. 정춘은 바로 지키기야. 아우 최악이다. 직명사진으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. 아니 이거 한 번. 직명만 다 헌떡하셨어. 저인마냥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고요. 정말 정말. 우와. 아니 그냥. 우와. 아니 그냥 무슨 메인 모델로만. 한 17편 정도 찍었다고 그러는데. 돈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었죠. 사실 솔직히. 집 한 뭐 다섯 채 정도. 한 채도 아니고. 해투는 그냥 오늘 취미로 이제. 그냥 이렇게. 용돈이나 버리지 뭐. 언니랑 서로 침 뱉고 싸운 게 기억이 나요. 침 뱉고 싸우는 게 기억이 나요. 공돈이나 버리지 뭐. 형돈이나 버리지 뭐. 공돈이나 버리지 뭐. 공돈이나 버리지 뭐. 야. 공돈이나 버리지. 아이고. 한글자막 by 한효정